1968년 1월 제1이사 군부대 정예 31명의 무장공비를 난파시켜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청와대를 폭파시키려 했던 일명 1.21 사태 김신조 사건에서부터 이로부터 이틀 뒤인 1968년 1월 23일 미국 정보수집함 프레블로우와 선원 83명이 북에 나포되는 후예불로우 필합사건을 비롯하여 7년 전인 1961년 간첩 김수영을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에 침투시켜 자신의 동생과 외삼촌뿐만 아니라 정태묵 김종태 등을 포섭한 후 북에서 보낸 지령과 공작금을 바탕으로 몇몇 서울대학교 물리대 출신 인사들까지 포섭하여 합법적인 출판물뿐만 아니라 학사주점 등을 운영하며 통일혁명당이라는 지하당을 창당하고 산하 조직인 민족해방전선과 조국해방전선을 바탕으로 각종 서클들을 조직하는 등 활발한 대남적화 활동을 펼치다가 1968년 7월과 8월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의 연이은 발표를 통해 널리 알려진 인자도 간첩사건과 통일혁명당 사건 여기에 1968년 10월 30일부터 또다시 제1이사군부대 소속 무려 120명을 몇 차에 걸쳐서 난파하여 우리나라 국토 울진과 삼척 등을 점거하며 각종 만행을 일삼았던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까지 일으키면서 남과 북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그야말로 일촉즉발 상황에까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편에서 말씀드릴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앞서 1부와 2부에서 말씀드렸던 1.21 사태와 통일혁명당 사건을 보다 큰 규모로 합쳐놓은 듯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북에서는 김신조 사건 실패 이후 삼엄해진 경계 속에 더 이상 직접적인 수도권 침투가 여의치 않자 적지 않은 무장공비들을 동원해 외곽지역을 점거하여 거점을 마련만 하면 자신들에게 포섭되거나 자신들의 체제를 자발적으로 따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다는 오판하에 일명 빨치산 혁명 전술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민중 봉기를 유도하려는 시도이자 여기에 1955년부터 10년이 넘도록 지속되었던 베트남 전쟁이 미국의 북폭중지 등으로 종전에 가까워지고 있는 급격한 대외 정세 변화 속에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조성하여 소련과 중국의 원조를 더욱 얻어내기 위한 판단하에 실행된 일련의 도발이 바로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이었습니다. 북의 민족보이성 정찰국을 통해 조직된 제1이사군부대 소속 무장공비들은 1968년 7월부터 15명씩 한계조가 되어 3개월간 유격 등 각종 훈련을 마치고 1968년 10월 30일 원산에서 출발하여 1968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11월 2일까지 3일에 걸쳐 15명씩 8개조로 편성된 총 120명이 대한민국 울진 삼척 해안 등지로 침투했습니다. 우리 후방군들의 느슨했던 경비를 뚫고 울진 삼척 해안 등지에 상륙한 무장공비들은 준비해온 갖가지 의복으로 갈아입고 무장한 채 위조지폐와 각종 선전물 등을 가지고 울진 삼척 봉화 영주 정선 등 인구가 비교적 밀집한 도시와 마을들을 찾아 돌진했습니다. 이후 무장공비들은 울진 북면 고수골 등에서 주민등록 사진을 찍어준다며 마을 주민들을 유인해 준비해온 선전물을 배포하고 선전선동하며 조선인민 유격대 빨치산에 가입할 것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거나 반항하는 우리 국민들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무참하게 학살하는 등 각종 만행들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무장공비들의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만행들로 인해 공포에 질려 목숨 무지하기에도 바빴던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용기있게 마칠 릴레이처럼 줄지어 신고했고 이에 박정희 정권은 곧바로 대간첩대책본부를 개설하고 1968년 11월 4일 정오를 기하여 경상북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 을종사태를 선포했으며 특수부대를 비롯해 군경의 향토의 비군까지 출동시켜 본격적인 무장공비 토벌작전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산간마을 등지로 도주하며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무장공비들과 이러한 무장공비들을 우리 군과 경이 소탕하는 양상이 반복되었고 이 와중에 우리 군은 1.21 사태에서 생포한 김신주까지 추위와 굶주림 속에 기세가 꺾인 무장공비들을 회유하는 데 활용했으며 뜨겁고 재빠른 주민들의 협조와 목숨을 걸고 무장공비 토벌에 나선 군 장병들에게 잇따라 위문품을 전하는 등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성원 속에서 1968년 11월 16일 김신주 일당과 동일한 제2.24 군부대 소속 무장공비 2명 중위 고등훈과 소위 정동춘을 생포하는 등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잔비들은 끝까지 투항하지 않고 강원도 외딴 마을까지 전입해 노인과 소녀마저 구분 없이 일가족을 참살하는 등 흉악한 만행들을 끊임없이 저질렀고 이에 1968년 11월 25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는 북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울진 3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놓고 미국과 소련이 격렬한 설전을 벌렸으며 얼마 후인 1968년 12월 10일 한문점에서 열린 군사정전위원회에서는 유엔군 측 수석대표 우드워드 소장이 난파된 무장공비들이 저지른 학살납치 약탈 등 각종 만행들을 증빙하는 증거품들을 낱낱이 들이대면서 북의 죄악상을 규탄하자 북측 인사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점차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었습니다. 울진 3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한창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을 시점인 1968년 12월 6일 제1의 사군부대 중의 조흥택은 침투한 무장공비로는 최초로 우리군 작전부대에 자수해왔고 얼마 후인 1968년 12월 16일 제1의 사군부대 중의 김웅품도 우리군에 자수했으며 1968년 12월 20일 울진 영양 봉화 등 3개 지역에 한해서 을종사태를 해제했고 1968년 12월 25일 자정을 기해 지난 11월 4일부터 20일 넘도록 지속되어 온 을종사태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울진 3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은 1968년 연말까지 무장공비 113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하며 일단락이 지어졌지만 무고한 우리 국민 23명과 우리군과 경 38명이 희생되는 아픔을 남겼고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 UH-1 헬기를 도입하여 1968년 12월 12일 건군 이래 최초의 헬기 타격 중대를 창설했으며 이듬해인 1969년 F4D 팬텀 전폭기도 도입하여 대한민국 공군 최초 팬텀기 대대를 창설했고 북의 AK-47에 맞서기 위해 M16을 도입하는 등 군 장비 현대화를 추진했습니다. 북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간첩들과 무장공비들을 난파하며 대남적화 활동에 매진했지만 우리 군과 경의 한층 더 높아진 경계태세와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1968년처럼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